자 일요일날 지금 종목상담방송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섯분 들어와 계시네요 참 그래도 닥터K 많이 컸습니다 예전에 종목방송하겠다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혼자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자 종목 관심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섯분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게 보도합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주말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낸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한다 하시면 자주 참여하시고 닥터K가 지금 1년 방송 1주년 기념으로 무료 채팅방 초대 한 분 하시겠다 이벤트 하겠다 했는데 올리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한 분이 딱 올렸습니다 그분이 제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참 저실해 보이고 저랑 11시 40분 밤 11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종목상담 한 분이거든요 참 저도 대단하고 그분도 대단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 열혈팬인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채팅이 잘 없어서 그분은 보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전 방송을 다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열혈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니까 저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좀 가지고 계시다면 표를 해주세요 제가 압니다 댓글로 뭐 잘 봤습니다 아니면 점이라도 찍고 가야 제가 누가 봤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댓글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벤트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누구 참여시켜 드릴 건지 제가 발표할 겁니다 시가 월 50만원에서 적어도 7,80만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딴 데 가면 그 정도 안 주고 그렇게 못 보거든요 그거보다 저는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돈 받을 생각 절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각설하고요 계속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제가 보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 혹시 방송 참여하신 분들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단가하고 종목하고 한번 올려 보십시오 안 올라오면 저는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지금 가지고 있는데 평균 단가 한 4만 4만 한 1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분봉으로 봐야죠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산 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한 산 정인이 있으니까 자 샀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중 바닥을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자 왜 또 처음에 접근했냐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아 이거 좋은데 손가락 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조정만 좀 받아라 딱 접근해 준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정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헤딩하고 또 두번 헤딩하고 자 여기서 양봉 섰거든요 그럼 이중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빠지고 이제 갈 모양이지만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21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했고 올라가게 되면 살짝 눌릴 때 빠져나왔다가 만약에 강하게 계속 올라가면 할 필요 없고 좀 밀리는 거 같으면 한번 챙겨놨다가 다시 재반당할 때 또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루 정도 빠져버렸기 때문에 추가하고 추가하고 해서 지금 어 지금 브로스권 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방송에 또 올려놨으니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닥터케인은 외국인 안 사는 거 안 합니다 기관도 사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팔았지만 기관 외국인이 사는 것만 접근하셔도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 잡히는 것만 사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상향하는 종목을 이렇게 우하향할라 할 때 말고 이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하향할 때 말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힐 때 자 이렇게 꼭다리에서 말고 이렇게 20일 60일 인근에서 사면 20일 깨지기 전까지만 들고 가겠다 이렇게만 해도 수익 나는 거거든요 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20일 60일 올라 탔죠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정확한 포인트는 여기 좀 됩니다 여기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장기이동평균선이 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법 중에 좀 다른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 제외하고 세 개 다 밑에 깔아 놓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사람은 여기서 했겠죠 그러나 정석적으로 했다 칩시다 상승 이후에 눌리목 주고 다시 갈 때 여기에 여러분들 가격을 여기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야지 했는데 여기 갔다고 안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 그건 번호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아까 살려 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갔다고 안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서 20일 깨질 때까지 여기 만약에 여기도 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기법 하나 20일 깨질 때만 팔아도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식기초강의 저기 앞쪽에 한 4회인가 5회 정도에 아마 해놓은 이야기일 겁니다 20일 기법 기법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누가 잘 지키냐 그것을 칼같이 잘 지키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세트 대우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금융지주 이것도 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제 매수세 조금씩 잡힐라 그러죠 SK텔레콤 통신주 안 좋다 했습니까 이건 패스 그냥 외국계에 막 패대기 치고 있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U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계에 다 파네요 다 통신주 관련해서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KT도 여기서 누가 질문했습니다 KT 어때요 노우 바로 노우거든요 왜 노우니까 하락 추세인데 추세가 완전 꺾이는 시초거든요 여기가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좋아 보입니까 여기서 사과요 했거든요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역배율 시작되는 시초입니다 여러분들 이평선의 성질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수렴하게 되면 확산될 예능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수렴 과정이잖아요 이평선들 다 뭉쳤죠 자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하거든요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우한 겁니다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냥 10% 바로 박살났네요 며칠 만에 상승추세 아니거든요 하락시장은 시초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자 여기 저점만 높인 것만 보이거든요 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자꾸 저점 높이는 거 요것만 보인다구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33,000원 아까 말했잖아요 더 비싸게 주고 살 줄 알아야 된다고 아 이 3만원대 요거 산까 말까 요거 자꾸 저점 높이는데 아 좋아 보이는데 아직 노우 언젠가면 33,000원 가고 다시 눌리목 주고 31,500원 이 정도 지지할 때 사는 겁니다 아직까지 타이밍이 아닌 거거든요 노우 하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자 LG생활건강 이것도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요 일단은 자 아모레퍼시픽 이것도 여기서 좀 잘 받쳐주고 갔으면 좋았는데 한번 푸 깼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현재 신세계는 양호하고요 아주 양호하고요 외국계 계속 사지 않습니까 기관도 사고요 중간중간에 좀 팔기도 했습니다만 별로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신세계 자 요거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자 상위에 올라와 있죠 관심있게 보는 것들 딱 한번 고르고 있습니다 이마트 베리 굿 아 참 요거 30만원 때 팔고 나왔더니 제가 목표치 상향했거든요 원래 30만원인데 목표치 상향합니다 31만원 32만원 기천시 들었죠 자 목표치 선정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요렇게 빠지면 얼마만큼 갈 것인가 들었으면 8번 눌러보십시오 8번 더럽겠지 사고 팔았는데 같이 봤잖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호텔신라 여기는 지지할 듯 한데 이것도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팔팔팔팔팔 막 올라왔네요 아유 오뚜기 이것도 좀 아까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관심있게 보긴 보는게 여기서 이렇게 탁 터나고 올라가면 이제 진짜 어 괜찮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깨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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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여기서 자꾸 갔었어야 되는데 황!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별로 볼일 없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있게 보려고 했는데 이걸 안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깼는데 이거 그래도 잽싸게 들어올린 거 보니까 좀 관심권에는 둘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12만 5천원 갔다가 다시 눌리먹주면 11만 5천원 왔을 때 다시 가는 거 한번 보고 이것이 아마 분할 상장을 했는 걸로 제가 대략 기억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렸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낙폭 강한 그 시장에서도 다시 재빠르게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고 계신 분들 두 분 계시네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칠칠 누르라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듣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들 방법 잘 갈 수 있는 종목 찾는 방법 하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락할 때 많이 안 빠지고 잘 버텨낸 종목 반복합니다 폭락할 때 잘 안 빠지고 적당히 빠지면서 잘 버텨낸 종목 그거 관심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폭락할 때 잘 버텨낸 종목 그쵸 이거 폭락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빠졌잖아요 잘 버텨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100%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마트 폭락할 때 여기 잘 버텨냈잖아요 이렇게 빠질만한 자리까지 밖에 안 빠졌어요 여기를 툭툭툭 깬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빠졌어요 그러면 적당히 사주면 됩니다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그럼 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폭락할 때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도 안 돼요 폭락할 때 쫙 돌려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 그러면 다음 타자는 그겁니다 딱 비중축소 해놓고 아니면 전부 다 청산해놓고 딱 기다렸다가 다음 타자는 그거 딱 찍으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참고 되셨습니까 자 삼성물산 아 이거 우리 지인이 갖고 있는데 별로입니다 이것도 약간 박수권이잖아요 보시면 여기와 여기 여기 18만원 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8만원 갈라보면 진짜 뭐 철이 벌었습니다 18만원 여기 꼭대기잖아 꼭대기 거의 이것도 분할상장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 걸 모르고 다들 접근을 하니까 수익이 나기가 힘든 것이겠죠 이것도 14만 5천원 강하게 돌파하고 14만원 초반 13만원 중반 안 깨고 가야 랠리를 하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 오래 걸려 보입니다 한미약품 이제 뭐 갈만큼 가고 이제 꺾이고 있네요 급격하게 꺾이고 있네요 자 이런거 아마 최근에 제약주에 아 좀 재미를 받거나 해서 접근했던 분이라면 이거 그렇습니다 한미약품 말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가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제가 여기 올려놨을 겁니다 그죠 정고점 잘 뜯겠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자 이것은 접근할만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종근당 그만 그만하구요 네이버 일단 별로구요 NC소프트 추세가 좀 깨질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럼 핵심 종목들은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한번 같이 봤으니까 더 이상 하진 않겠구요 어 고수닥 관심 종목도 한번 챙겨볼까요 그러면 자 관심 아 저 저는 관심종목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올리셔도 됩니다 한분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관심종목 있으시면 어 종목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올려놓으십시오 셀트리온 제약 받고 자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접근할 수 없는 거고 자 이것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바텍 저번에 기처님 그 수익률 저한테 보여주실 때 바텍 올라와 있던데 혹시 제 방송 보고 산 겁니까 맞으면 네 예 아니면 아니다 고 한번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바텍 괜찮잖아요 그죠 닥터케이가 아마 이런 인근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 인근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케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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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코 맞죠 얼마에 샀습니까 눈치가 빠르셔 기처님이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살짝살짝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대놓고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 보이네요 하면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같이 괜찮아 보인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처님 얼마에서 하셨어요 그걸 청산하셨습니까 혹시 디오도 뭐 그런지 괜찮았거든요 컴퓨터수도 괜찮고 대화제약 같은 건 여기서 제가 아마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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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랠리했습니다 그죠 여긴가 끝내주고 갔잖아요 뭐 익절했으니까 됐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좀 깨졌네요 그죠 파라다이스는 좀 깨졌고 메디톡스 다 닥터케어가 좀 관심있게 보는 건 뭐 박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신라젯 자 호스닥 종목도 관심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정도 다 괜찮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좀 좀 그렇고 밑으로 내려와 아까 든 거더라 포스카이 시티 이거는 철강하고 관계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 지금 IT 서비스 철강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하고 관계에서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별로 이상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있게 보고 계신 종목들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한테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웅진에너지 여기가 많은 때가 고점일거다 많은가면 팔아야되는데 팔긴 팔은거 같더라구요 안팔았으면 박살입니다 대동공원 이것은 기천님의 사연이 있는 종목이죠 자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예림담 뭐 좋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썩 좋아 보지 않습니다 TA홀딩스 이건 잘 갔어요 여기서 와 근데 이런 종목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몰라도 정권사 친구들이 좀 있다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도 실력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죠 아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뭐 점상학가 가고 이러는데 이런 걸 접근할 버릇을 자꾸 드리면 별로 좋다고 생각 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하루에 막 10% 20% 먹고 싶죠 그렇게 먹고 싶으면 뭐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옵션하면 됩니다 옵션 하루에 100% 그냥 우습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험할까요 안위험할까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 뭐 10% 15% 오늘 몇 프로 갔네 잠깐 들어갔는데 그거 좋아하시다가 난 아주 큰 코 다쳐요 정말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찬찬히 1% 2% 3% 재수 좋으면 한 10% 이래 먹는 게 좋은 거지 깨질 때도 그렇게 밖에 안 깨지거든요 재수 대개 없으면 한 10% 깨지고 안 그러면 뭐 한 3%에서 깨지고 뭐 한 4% 깨지고 이렇게 말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손실을 복구하려면 몇 퍼센트를 어 회복해야 되죠 이 방송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좀 이따가 주식 기초 강의에 깨지기 시작하면 난주 복구 불가능입니다 조금 깨지고 말아야지 대박 깨지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끝입니다 거의 끝 자 50% 깨지면 몇 프로 벌어야 되죠 더블 벌어야 됩니다 100% 50% 깨지는 사람의 실력이 100% 벌 수 있을까요 자 확률을 억수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 마음에 한번 깊게 새기십시오 에너스엔 이런거 뭐 여기서 만원에서 뭐 사과 이렇게 샀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있는가 바른손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가는데 이런거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갔습니까 그냥 바닥에서 엑스엠 여기서 샀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잘 갔습니까 우리 또 깜보님의 두산중공 자 우리 다른 시청자는 여기서 샀다 그랬거든요 깜보님도 여기 근처에서 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세가 깨지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를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여기가 상승 추세에서 왔다 갔다 왔다 왔다 하락 추세로 완전 꺾이는 초입이기 때문에 매수타이밍 좀 잘못됐다 손절하는 것이 또 잘못됐다 가불 메탈 그렇구요 이것도 그렇구요 자 이거는 오랫동안 막 바닥을 기다가 이제 돌려냈으니까 이거는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접근할 수 있었겠죠 어저께 좋은 모양 노긴 했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소외된거 할 필요 뭐있냐 이거죠 3800원짜리 이런거 별로 저는 저가주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것도 별로 자 이거는 뭐 추세가 괜찮기는 하나 돌아서긴 했는데 등락이 좀 심한 편이네 그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꼭대기에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와 대박하네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신일 제가 꼭대기에 샀다 그냥 며칠만에 지금 2천원 빠졌으니까 10몇프로 그냥 빠진거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자 그렇게 이렇게 급등락하는거 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략적인 종목도 챙겨봤구요 종목 상담도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요일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 오늘의 주식시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 나가자면 다음주 자 여기 코스피시장 아 이 평소 3개가 뭉쳐있습니다 2458 라인 정도 2460 라인에서 여기를 얼마나 잘 뚫어냈느냐 그것을 뚫어내려면 기관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좀 있어주면 한번에 뚫어줄 줄 몰라도 아마 그렇게 한번에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올라가도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항을 받을 때는 가볍게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로 요렇게 도치 정도 주든지 가볍게 받아주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딱 올라갈 때는 이제 장태양보험 실어주면 우리나라 아 조정을 끝마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모양 다 만들어 놨으니까 월요일날 아마 상승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신고권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주말에 미국 시장 괜찮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닥터케이티비 아침 시장부터 그 다음에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장 그리고 주식기초강의 이렇게 방송 많이 해 두고 했으니까요 조만간에 실시간 매매 방송도 같이 방송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3월 정도부터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 방송 참여 많이 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혜택이 더 되도록 딱딱해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